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이 케이크도 조각 케이크를 원이는 너무 잘하셔요. 그치. 저거 자꾸 저거 먹었어. 차라리. 쌀로 케이크도 많아. 이거 뭐야. 순무치는 뭐야. 어머 이거 맛있네. 어머 어머 이거 되게 먹고 싶다. 이거 하나 먹자. 이거 먹어야지. 제 케이크는 친구랑 먹어. 저거 스타벅크 났을 때만 먹어야지. 나 완전 케이크 중독자야. 언니 내가 더 먹고 싶고 몇 개는 거야. 안지를 않네. 사실은 다 먹기만 들면 먹는 거 없는데. 그래서 하나. 그래서 하나 남았어. 이거랑. 하나씩. 되게 귀엽게 나온다. 이거 봐라. 어머 사진도 잘 나와. 찍을래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아니 싫어. 그냥 찍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찍어야 돼. 밝아졌다.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이걸로 잘라볼까? 이것도 자르고 이것도 잘라볼까? 내가 잘 못 자르긴 하는데. 잘 잘라지네. 잘 잘라지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건 이렇게 찍어야 돼. 발로 잘라지니까 자르면 돼. 우와. 혼두콜이다. 괜찮네. 와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언니. 장난 아니야. 으음. 으음. 너무 뜨거워. 잘? 이렇게. 이것도 나는 약간 마들렌에 레몬 들어온 거 좋아하거든. 궁합이 맞나? 응. 달기만 하잖아 이거. 응. 레몬이 딱 되면. 우와 맛있어. 찹쌀떡이 깔끔해. 팥이 안 달아. 으음. 먹어보자. 으음. 먹어보자. 으음. 먹어보자. 으음. 먹어보자. 으음. 먹어보자. 으음. 그리고 이 모찌 같은 게. 어쩌다 조금 당길 때가 있어. 모찌 먹고 싶은 때가 있어. 으음. 맛있다. 맛있다. 으음. 맛있다. 깔끔해. 그리고 너무 안 들어서 좋아. 그리고 고급져. 깔끔하고 고급져. 이거 카스테라도. 카스테라가 아니고 이렇게. 으음. 딱 좋아. 그거. 맛있는 것만 알게 돼. 그렇지. 여기가 제일 맛있다. 응.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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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빵이랑. 안 먹었어. 초코빵이랑. 초코빵이랑. 앙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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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버터도 괜찮아. 일단 맛이 안 가잖아. 응. 맛이랑. 영종. 가봤냐? 아니. 거의 좋아. 고기가 유명한 게잖아. 고기가 내가 앙버터만 하나 딱 좋아. 으음. 근데. 신기하다. 고기가. 해안가. 바로. 해안가에 있어서 유명하지. 고기. 다리가. 남진 않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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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은 여유가 차있냐.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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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는. 왜 빵집을 가면. 케익을 먹냐면. 케익은. 맛이 너무 달아서. 하음. 실패의 확률이 적어. 이렇게 맛집을 오면. 케익을 먹는 게 아니고. 언니 말대로. 좀. 중간. 중간 기후로는 다 케익을 먹어. 왜냐면. 케익이 제일 맛있거든. 오. 맛있래? 나 하얀색 좋아해. 이거구나. 되게 희한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납작한 거 아니니까. 아니래. 주먹 하나로 세서. 그리고 이거. 쌀로 한 거라서. 내가 사보는 거야. 어. 내깔도 곱장이야. 그거? 어. 이쁘다. 으음. 오. 콩밥빵. 콩밥빵 있잖아. 저것도 맛있다는 거야 여기. 이런 데는 맛있었거든. 인터넷에 여기가 쩍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려줬고. 먹어봐요. 짠 짠. 황. 빵을 좋아하면 그러나 봐. 우리 엄마 아직도 공부만 하고 완전히 어릴 때도 신분에 한자 나오고 있잖아. 나도 그거 신분 읽어야 돼. 한자. 우리 엄마 모르는 한자거든. 그 전까지만 해도 영어로 다 하면 다 들리고 다 그랬어요. 할머니가. 진짜? 핫도그 너무 맛있는 거 같아. 가야 된다니까 그런데. 또 한 번 남은 언니랑 가야 돼. 핫도그 먹고 거기에 아이스크림. 어디야? 양파. 양파? 멀다. 연잎 핫도그? 어. 속에 그냥 밀가루 가야 돼. 그래서 그 밀가루 자체가 약간 그 연두빛이. 우리 아까도 파스타 같은 거. 파스타 색깔 같이. 맛있게 생겼어. 맛있어. 어? 기쁜데? 먹는 것도. 그렇지? 어. 맛있게 생겼어. 진짜. 와. 진짜. 차 마시는 게 좋잖아. 어. 차가. 조이버스인데. 아니 이거 영상이. 시대야. 꼬라떼인데 이렇게 해주는 거야. 고급찌개에. 그런지 봐도. 자리나 마나 양이. 근데. 그거 5만 5천만 원가? 다 떼와와. 거의 그 대체인 거야. 돈이 돈대로 비싸게 돼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수도 없을 때 있잖아. 난 600그럭만 먹고 싶은데. 800그럭만 남았어요. 저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